그럼 아헥 매액은 몇정도로 하실건가요? 아헥 200에 매액 100이요? 이게 천억 들어갈거 같은데? 아 니가 천억같이 오븐가요? 그래도 한 800억 들어가지 않나?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게 풀아헥 매액 가면은 근데 나중에 아헥 아헥이 진짜 비쌀텐데 어 이런거 이런게 개가 성비 아닌가? 아헤가헥 럭이 좋긴한데 아 이거 개좋아보인다 이거는 빨리 사야될거 같은데요 저렴한게 마..맞은거 같아요 매매럭 쌍렬 레게노 같은데? 아 이거 사..사께요 사던게 맞는거 같은데? 아..어..개 우애하는건가요? 아 근데 쌍렬이랑 개타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 근데 원킬 어디까지 내고싶으세요 혹시? 아 신전까지요 아..마이스터링 아 이거 잘쌌거든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22성 마이스터링을 쓰는게 날거 같은데? 50억만 더주면 22성 마이스터링 살 수 있거든요? 싸게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버렸네 아..마이스터링은 다시 팝시다 그건 팔아야될거같애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글빨신 글빨 찐홀로 샀어 싸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버렸네 시.. 요게.. 147억이거든요 아..이걸 또 얼마에 팔아야되나 또 혐사꾼 소리 듣게생겼네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우리 본조님이 몰래 팔으십.. 아시겠습니까? 아니.. 아..이.. 아..이.. 혐사꾼 가는건가 아..이.. 혐사꾼 할라그랬던게 아니었는데 아..이 돈.. 돈을 벌어줬네 아잉맥 줄여야될거같은데요 300억이면은.. 모자 무기보조 빼고 벨트 맞춰야 되고 모자맞추고 상하위 맞춰야되고 상이하위 맞춰야되고 장갑 껴야되고 장갑 껴야되고 견전 끼고, 귀걸이 끄고 하트도, 하트도 뭐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빡세 보이는데요 300억으로 나머지 못 맞출 것 같은데 요정도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요거 겟 할게요 싼 거 같습니다 80억짜리에요 20억 이득 받고요 아우 2천억 하신다고요 아 저 쉐도우 쿨감 5초 특수거든요 있으면은 절개쿨 줄어서 좋긴 한데 근데 굳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아 안 써도 그만이에요 쉐잘 자랄 계시니까 깨닫게 뭐냐 이거 가격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모자 겟 들어갔어요 모자 70억 저거 저거 나는 030%가 젤 무난한 것 같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겟 할까요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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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05조를 구매했고요 어 요게 젤 낫네요 7회 56 자리가 결제네 6억 2천이네 요걸로 갈게요 젤 무난하네요 뭐 다른 템에 비하면 이정도면은 뭐 쓰지도 않았다 렉, 레, 레게노 어빌리티 2개 들어야 되겠네 유니온이죠 왜 이렇게 어빌리티에 지척하세요? 유니온에 들어야겠네 그 왁 되면은 럭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수원드림? 수원드림은 왜 사나 펫 아니여? 수원드림? 수원드림 치운거 아니야? 아, 수원드림? 아, 수원드림 좋네 하나 사도 될까요? 아, 이거는 3억 8천 이고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아키엔포스 50 스타포스 30, 보건, 공마, 추가 경험치까지 다 얻을 수 있어서 아키엔포스가 많이 올라가죠 이제 원킬이 더 잘 나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오! 띠고띠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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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지 놀란? 마이스터링으로 메꿔주세요 손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링으로 좀 메꿔주세요 한달 경험치 슈퍼 월적일 뿐 아메올 아메로 100 115 아메올 120 이거 사시죠?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 살게요 어차피 필요하니까 아메올 사보렴 어차피 사냥 위주로 하신다니까 아메올 괜찮네 125 겟 탈게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 인모탈링 105억 주고 샀고요 그리고 성배에 뚫어서 성배에 7에 56짜리 6.5억 주고 산거 껴야 되고요 다음은 8성 타일런트 배트 6에 40 추억이고요 모자는 70억 주고 샀고 6에 54에 주원은 완작되었고 애드 2줄 다음은 문장실 보조무기 280억 주고 샀는데 시가 265여서 280 마지노 손인 것 같아요 하이 최고가는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오늘 쓴 돈이 1일차 627억을 썼네요 실질적으로 템 세팅하는게 이거는 그냥 아행메익만 사주고 템 세팅하는게 없어가지고 아 2천억이요 어 얼마더라 2천억이 2천억 얼마에요 어 1억 구매하는데 3천원이네요 메포로 한 6백만원 되겠네 으흠 메포가 나오는구만 6백만원으로 오apons 익혀와 2천억 spiral 아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할도가 됐나 케이부 morally KNOW 아 아 아 이제 슬슬 마무리할 kayak 내일 룩험마 봅시다 아 룩험마 보러 가야되겠네 아 먼치 내일 오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내일 언제 보나요? 내일이요? 점심저녁돼요 맨날 하는거죠 네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